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초이 님이 오늘은 경보 발령이 아닌 시선집중 알람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시선집중 알람은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기다려주게 하겠죠. 다만 긴장감을 좀 줄 뿐입니다. 알권리 님, 안녕하세요. 또 금요일이네요. 시선집중이 없는 일요일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냥 주 7일 방송할까요? 아니요. 저희가 하루 일요일날 또 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요일날도 월요일 방송을 준비를 하거든요. 열심히 준비해서 올 테니까 일요일 하루는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간절하다. 간절한 게 아니라 단호한 거예요. 네. 네. 진앤선 님이 오늘 아침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와 함께 이원 생중계로 시선집중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2대1로 리드하고 있는데 뉴스도 시원하고 경기 결과도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셨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축구를 보시는데 오디오를 죽이시고. 그렇지. 오디오면 시선집중 들으시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원 생중계를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닐까요? 네. 한규로 시선집중 듣고 한규로 축구 경기 중계듣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아, 그러실 수 있구나. 어쨌든 지금 전반전 2대1로 마쳤거든요. 우리가 리드를 하고 있는데 이 리드를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도 시원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이비가 이 역할을 해낼지는 코너 끝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한테 왜 그래요? 또 왜. 아니, 제이비가 픽한 뉴스들이니까요. 아, 예, 예, 예. 갈까요? 네, 영훈님이 역시 막내 작가는 걱정 없이 씩씩하고만 해주셨는데 그럼요. 걱정 없이 씩씩하게 오늘도 모두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뉴스타파고 확고한 당협 내부 문건에는 운영 회비라는 명목으로 2021년 2월부터 1년간 3,200만 원을 모금한 사실이 기록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차명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여기에 현금 돈 봉투 1,000만 원, 그리고 시의원이 대신 내준 사무실 보증금 1,500만 원까지. 김 전 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의심받는 액수는 약 5,700만 원입니다. 회계 책임자였던 이강환 전 당협 사무국장은 김 전 의원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 이걸 불법이라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몇 번 제의를 드렸거든요. 드렸더니 본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네, 이 내용은 뉴스타파가 지난 4월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경찰이 관련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저께였는데 경찰이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고향 정 당협 위원장인 김연아 전 의원은 지난 1월경에 같은 당의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 회비 명목으로 3,200만 원,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김연아 전 의원은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법에 따르면 당협 위원장은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쟁점이 어떤 건가요? 법적 쟁점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정치 자금법에 자발적 모금은 되고 비자발적 모금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잖아요. 당협 위원장은 모금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발성 따질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금은 그냥 모금인 거고요. 불법은 불법인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비자발적 모금은 모금이 아니라 징수죠, 징수. 그렇지 않습니까? 김연아 전 의원의 주장은 말장난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따라서 따져야 되는 쟁점은 법이 아니라 정치라고 보는데요. 시선을 국민의힘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김연아 전 의원 의혹이 불거졌을 때인 지난 4월에 국민의힘은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감무소식입니다.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 논란에 김남국 의원 징계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는 정당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런 모습과 자기당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개걸음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너무 극명하게 교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모습은 우리 정치사회에서 아주 익숙한 장면이긴 한데 그렇다고 당연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김연아 전 의원을 일벌 100개하고 지난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던데 이번에는 여야 공수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김연아 전 의원을 정치작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게 지난 5월 31일 그리고 어제 김연아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어제? 불구속 송치한 다음 날? 이것도 참으로 적절하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바뀌면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또 기자들이 물었겠죠. 검찰 송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물었는데 여전히 자발적 회비 모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아니 자발적 모금이란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징수지. 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경찰에서 소명하지 못한 것은 검찰에 가서 충분히 소명하겠다. 저도 충분히 반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당협위원장은 모금 못하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전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모금은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했다면 그게 법에 조촉된다는 게 지금 경찰의 결론 아닙니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LI님이 여나, 야나 이런 거 보내주셨고요. 이승민님이 탈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HBYI님은 국회의원 전수조사합시다. 주장이 똑같이 이쪽으로 옮겨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 당시 사기특위 구성안의 주문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정 신설과 수사기관의 공정성, 중립성 보장이 사기특위 활동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 달성커녕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안건을 처리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이게 누구의 목소리냐?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회 사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지난해 7월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회의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기특위 활동이 끝났다고 합니다. 5월 31일자로 종료가 됐더라고요? 끝났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호 위원장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위원장 활동비 대부분을 반납하거나 수령 거부했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하더라고요. 평가를 할 게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평가를 해볼까요? 정성호 위원은 기자들에게 정부 여당은 사기특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0.001%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요. 그래서 저희는 각을 약간 틀어서 다른 걸 한번 봅시다. 2차에 걸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 주소를 짚을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의명분은 정치 검찰의 악패를 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상호 견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복원했고 공수처의 검찰 견제 기능은 헛된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숱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수사권 조정에 수혜를 입은 경찰의 지금 모습은 과연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냐? 이 며칠 사이에 저는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기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그 기조하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경찰이 정말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엄정 대처해야 된다고 한마디 하니까 팔 걷어붙이고 곰봉 집어든 게 어디입니까? 경찰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건데요. 도대체 수사권 조정은 누굴 위한 것이었느냐? 이 질문 다시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굴 위한 건가요? 네.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경찰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죠?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 수위를 올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무집행 방해죄의 감경 양형 범위를 현행 징역 1개월에서 8개월 사이를 3개월에서 10개월 사이로 높여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은 그저께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네. 돈프리TV님이 경찰 개혁도 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가는 날이 곰팡이님은 피해는 국민들의 몫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공무집행 방해죄를 처벌하는 양형기준을 높여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법원이 들어줄지 시선집중을 하겠고요. 윤익은 경찰청장 얘기 나온 김에 지난달 31일 집회 대응에 있어서 캡사이신 사용은 당연하다. 그리고 살수차 재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살수차 재도입 예상하세요? 그 부분은 좀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요. 참 꼼꼼하시다. 그렇죠? 정말 좀 세심히 살피고 계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 그 꼼꼼함이 도대체 왜 이태원에서는 발의가 안 됐는지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요. 참사 발생한 후에 윤익은 경찰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소환사항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해걸음님이 어째 처벌주의, 엄벌주의 방향으로 경찰과 검찰이 움직이는 듯 합니다. 라고 물음표를 보내주셨는데 계속 시선집중을 해야 할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엊그제 한국노총 금속노련 관련해서 곤봉진압이 있었고 구속영장 신청이 있었습니까? 네. 이때 적용됐던 법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모집행 방해죄였다고 합니다. 요즘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4863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축구는 잘하고 있습니다. 한 골 더 넣었어요. 3대 1입니다. 네. 시원한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JV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이태원 특별법이 발의됐는데 정부 부처와 감사원이 반대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희생자추모위원회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고요. 노동부는 피해자 치유 휴직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혔고 감사원은 특조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인사혁신처는 특조위의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조꼬미님이 경찰 12구 참사 때나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그러셨어요? 라고 꼬집어주셨는데 앞의 뉴스와 좀 대비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복지부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총 5개 부처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특별법을. 범정부적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두절미하고 여당이 반대한다면 야당만으로도 한번 법을 통과시켜봐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입법 독주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마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걸 한번 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조성될지도 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양곡법 그다음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 있죠. 이때 거부권 행사하면서 정부 여당이 내서던 중요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양곡법에 대해서는 뭡니까? 형평성을 들었습니다. 쌀 재배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간호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른바 갈라치기 논법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갈라치기 논법에 입각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통과시켜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어떤 논리로 행사하는지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이걸 좀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진 님이 그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유리 님도 비슷한 의견이세요. 도대체 정부 부처들 왜 이러는 겁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실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토토론 님 국민이 지지하는 법안은 독주가 아니죠? 라고 해주셨는데 여야 그리고 이 법이 만약에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제이비가 지적해준 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닐지 여기까지도 계속 시선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회사가 대표 생일이라면서 직원들에게 돈을 거뒀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돈 거뒀다고요. 직급별로 액수도 지정을 해줬다고 하는데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은 7만 원, 부장과 차장은 5만 원, 과장 이하 직원은 3만 원을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사연과 함께 관련 문서를 올려서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문서를 보면 1번 부사장부터 41번 차장까지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액수가 적혀 있더라고요. 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장에서 끊어져요, 문서가.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 이하 직원은 3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뒷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간부보다는 당연히 평직원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 장이 41명이니까 100명이 육박한다. 최소로 보더라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생일 축하금으로 거둔 돈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아니, 월급 얼마나 많이 주시길래? 아니, 추정컨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백만 원은 되는 생일 축하금인데 그 돈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백만 원짜리 케이크 보셨어요, 혹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수백만 원짜리 케이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제가 김하나 전 의원권 이야기하면서 자발적 모금이라는 건 없다. 그건 징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런 경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연휴 전후로 연차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도 띄운 바가 있다고 하는데 공문은 연휴 전후 연차 휴가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 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고요. 회사 업무 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주도록 규정돼 있고 이게 안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니, 돈도 걷고 휴가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연휴 전후로 휴가 가지 마라. 촌철님들 지금 댓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토모님은 커피를 뿜을 뻔하다고 하셨고요. 너무 놀라서. 그리고 이승민님은 그럼 직원 생일 때는 반대로 주십니까? 물프레님 그냥 월급에서 까요. 원천징수? 생일 축하금 원천징수? 그리고 해걸음님은 과하네. 이 세 글자 보내주셨고요. 임금님 기회 캔디님은 이게 말로만 듣던 억지 선물이군요. 그런데 대표가 일진입니까? 이게 따옴표 치고 인용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방송 심의에 걸릴까 봐. 인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하면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하느냐? 삥 뜯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직원한테 삥 뜯는 사장님입니다. 저는 그래서 월급을 얼마를 주시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다른 직원들의 복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5696님, 이건 갑질 논란이 아니라 명백한 갑질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제임스님은 저 회사 어디입니까? 세무조사 갑시다. 라고 해주셨고 5908님, 뉴스를 듣다 보니 회장님이 기르는 개장례식에 참석한다는 코미디가 생각납니다. 그건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속담이요? 정승집 뭐가 죽으면 문지방이 닳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까루님이 칼만 안 들었지 저거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한 강도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일진이 학교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회사에도 있다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충격적이네요. 마무리하죠. 더마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